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 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랑의 사랑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음 주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국힘당 공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언론이라든지 심지어 일부 진보진영 논객들조차 민주당의 공천이 잘못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상한 생전 제하처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한동훈은 1점씩 착착 뭐 점수를 득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공천 때문에 지금 갈등만 벌이고 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지지율에서 보면 지금부터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좀 안 좋은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 여론조사 지금 2년 내내 반복됐던 패턴 아닙니까? 윤석열 지지율 쭉 떨어져다가 갑자기 윤석열 쪽 수구 적폐들의 집결이 늘어나면서 결집도 높아지면서 지지율 높이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29까지 내려갔다가 36까지 올라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여론조사를 할 때 민심이 다 측정되고 있다기보다 일부가 지지세가 결집됐다가 분산됐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여론의 흐름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엄청나게 여론의 흐름인 것처럼 떠들면서 한동훈은 잘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죽 쓰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도대체 뭘 보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국힘당 공천은 검사 싹쓸이 공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마치 민주당만 친명 공천하는 바람에 분열이 생기고 국힘당은 착착 이기는 공천하고 있다고 이러고 있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이것도 보면은 여론 공작입니다. 그 여론 공작에 이른바 민주 진영에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핵에 망측한 소리라면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어. 저는 솔직히 그 사람들 가서 두들겨 패버리고 싶어요. 정신 차리라고. 자 그 정신 차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서초동에 갔더니 검사들이 회식 자리에서 희한한 개소리를 늘어놓더라. 야 까짓거 이참에 우리가 국회의 중수부 만들자. 사라졌던 중수부 국회의 부활시키자. 이딴 소리를 한다고요. 왜? 그만큼 검사들이 이번에 공천을 많이 받을 거다. 아니 공천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요즘은 조심한데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떠도니까 아유 검사들이 그런데 라고 하니까 검사들도 지들끼리도 조심조심한데.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요. 술자리가 약간 조금 지들끼리 술 먹고 하다가 회식 자리 가서 술 먹고 이렇게 몇 잔 하다 보면은 분위기가 막 부득 무르 있지. 그러면은 검사들 전개 진출 관련 얘기를 하면서 야 누가 나간대 누구 어떻대? 막 하다가 야 그렇게 많이 나가? 그러면은 야 한 30명 정도 되겄네? 뭐 까짓거 뭐 이거 이쯤 되면은 국회에 우리 지방검찰청 지검 하나 만들자. 야 감아보니까 중수부 만들어도 되겄다 야. 이런 데는 거예요. 몇 주 전까지도 그렇게 막 했대. 그 뒤에 갑자기 술자리에서 말조심하라는 그런 얘기가 내려왔대나. 어쩄대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뒤로 입조심을 다들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도 검사들이 이런 얘기를 막 떠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검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정설로 돼 있어요. 이런 얘기도 나온답니다. 정권도 먹었는데 까짓거 국회 몇 개 먹겠냐.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이 한동훈을 당대표로 앉힌 이유가 뭐다? 이거 하려고 검사들로 풀 세팅을 하겠다. 국회를 검사 중심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한 많게는 60명. 한 적게는 한 26명만 친윤 검사들로 이렇게 세팅이 되면은 얼마든지 국회를 쥐고 흔들 수 있다. 새로 들어가는 친윤 검사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은 얼마든지 국회를 쥐고 흔들 수 있다. 자기들 말로는 한 40명 정도면 딱 좋겠다. 이런데 60명이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한 40명 정도만 있어도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한대. 그런데 40명 정도면은 실제로 검사 40명 정도면은 중간치 정도 되는 지방검찰청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대검중수부는 사실 검사가 한 20명 정도가 채 안 됐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소규모로 꾸리면 한 26명 정도로 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맞춰지면 한 30, 40명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한동훈을 그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총선이 끝나면 레임덕이 표면화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지금까지 얼마나 사고 많이 쳤어. 김건희 때문에 사고 많이 쳤잖아요. 그런데 총선이 끝나봐. 이제 더 이상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윤석열 눈치를 안 볼 거란 얘기야. 공천을 받기 위해서 윤석열, 한동훈 눈치를 보지 더 이상 눈치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 문제일 뿐 레임덕이 표면화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겁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한동훈? 한동훈이 지금이야 힘이 있지. 솔직히 한동훈은 윤석열 없이 지원자 독립해서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윤석열 물러나면 제일 먼저 사람 끌어내릴 사람이 한동훈이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탈린이 죽었을 때 소련의 2인자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소련의 2인자와 3인자 이 두 사람이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입니다. 주가 높은가? 주가 높은가? 주가 높은가? 주가 높은가 한 사람하고 무슨 KGB 대표하고 KGB 수장하고 주가 높은가 하나 두 사람이서 정면으로 충돌을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권력을 차지하느냐 하면 후루시초프가 차지하죠. 후루시초프는 권력설루시자면 저 밑에였다는 겁니다. 한 4위, 5위쯤 되던 사람인데 2위와 3위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통에 4위가 갑자기 권력 실체가 되면서 스탈린 직계들을 다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동훈이 권력이 2인자지만 윤석열이 날아가는 순간 한동훈은 더 이상 힘을 못 가질 거다. 윤석열이 퇴진하면 한동훈은 감옥 갈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뭐?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국회의 윤석열 친위부대, 한동훈 친위부대가 대거 포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3, 40명 정도 이 정도는 자기들이 직계 국회의원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국회를 지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뒤집고 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장난이 아닌 것이 국회 과반이 150석이잖아요. 그런데 3, 40석이면 그럴 수 있지. 3, 40명 정도가 윤석열 직계로, 윤석열의 별동대처럼 움직여주면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국회를 윤석열 마음대로 주블럭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총선 이후에도 레임덕이 안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야, 검사들로 때려박아 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에이, 검사들 별로 이번에 공천 못 받았다던데. 윤석열 직계 라인인 이번에 공천 못 받았대. 용산 라인들 이번에 다 배제됐다던데. 에이, 너 장용진 너 혹시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너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자, 이른바 친륜 검사, 친륜 정치인, 혹은 친륜 법조인. 이들 중에서 현재 공천받은 놈들이 몇 마리나 되느냐.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검찰 출신 출마 예정자라고 제가 지난해 연말에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방송에 제가 쭉 흘어드렸습니다. 우병우, 주진우, 이원모, 이복현, 안병구, 심재돈, 박민식, 윤갑근, 김진모, 석동현, 박형수, 이정만.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벌써 여기 몇 명입니까? 벌써 12명이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자, 이 중에서 일부는 이미 공천을 받는 게 확정이 됩니다. 누구? 심재돈, 김진모, 이 두 사람은 확정이 됐어요. 박민식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붙었지만 사실상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지금 분석이 됐죠. 왜? 험지 신청을 했으니까. 아니, 박민식 원래 부산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산 안 가고 어디로 간다고. 지금 서울로 오기로 했어. 험지 신청을 했으니까 죽었지. 이원모 같은 경우에도 경선이 붙긴 했지만 사실상 단수 공천이나 다름없다라는 평가가 나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최소 2명에 최대 4명이죠. 자, 주진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천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죠. 지금 말이 공경선이 됐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받을 거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적어도 이 두 사람 혹은 네 사람 정도는 공천 받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1차 공천이에요. 지금 현재 40명 정도의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 이 중에 벌써 2명.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있습니다. 자, 유상범, 점정식, 곽상도, 주강덕, 권영세, 권성동, 최교일, 김경진. 이 중에서 현재 공천 확정된 사람, 정점식, 권영세, 김경진. 자, 지금까지 전부 다 몇 명? 5명. 작게 봐서 5명이 이미 공천을 받았네, 그죠? 이원모 같은 사람이나 박민식 같은 사람도 이미 받을 거라 다름없고 특히 이원모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최대 7명, 적게는 5명. 자, 그런데 여기 권성동은 권성동하고 지금 누가 경선에 붙었느냐? 오세인하고 붙어요. 오세인하고 권성동 둘 다 검사 출신인데 누가 이기든 간에 어쨌거나 검사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몇 명? 자, 벌써 7명 돼버렸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윤석열하고 사시동기래, 고석 변호사. 그 다음에 또 있어. 아이고, 원희룡, 장영하, 최기식, 신상범, 장진영. 이 사람들 다 뭐냐면 전직 검사님, 판사들이에요. 말 그대로 친륜 법조인 혹은 친륜 정치인입니다. 자, 원희룡 빼고 나머지 사람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장진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종편에 패널로 많이 출연을 했죠. 자, 저하고도 몇 번 방송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고석, 장영하, 최기식, 신상범, 장진영. 이 중에서 최기식은 검사 출신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고석이나 장영하, 신상범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친륜이에요. 자, 여기서 검사만 봐도 또 한 명 있네, 그죠? 지금까지 검사 몇 명? 검사 작게 봐서 6명, 많게 보면 9명. 그리고 변호사나 판사까지 치면 이미 10명 넘어갔네? 자, 그다음에 친륜 정치인, 원조 친륜이라고 하는 윤환홍, 이만희, 마찬가지죠. 이 오신환, 이 사람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준 법조인 취급을 받죠. 그다음에 이수정 교수, 자, 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친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 하나씩 일단 세어볼게. 일단 검사부터 한번 세어볼게요. 자, 검사부터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확정된 사람? 심재돈, 김진모 확정이 됐어요. 이원모, 박민식, 경선이라고 합니다만, 확정적이라고 합니다만 일단 보죠.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 자, 여기에 또 봅시다. 정점식, 권영세, 김경진.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세 사람 합치면 적게는 5명, 많게는 7명. 자, 여기에 권성동 같은 경우는 오세인하고 지금 경선이 붙었는데 이 사람도 검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됐던 검사죠? 이렇게 되면 몇 명? 6명, 적게는 6명, 많게는 8명. 그다음에 유상범 오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공천이 확인됐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적게는 6명, 많게는 9명까지 검사가 나와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최기식 전 검사 있죠? 이렇게 되면 10명, 이미 검사만 10명입니다. 여기에 친륜, 법조인, 고석, 원희룡, 장영하, 신상범, 장진영 이런 사람까지 포함을 시키면 몇 명? 이미 15명. 친륜 직계만 15명이에요. 지금 현재 국힘당에서 단수 공천이 확정된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5명이 친륜이야. 친륜 직계들이야. 이수정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각종 언론에 등장해가지고 김건희 쉴드 치는데 바쁜 사람. 이수정 교수님.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래도 친륜 공천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지금 이기는 공천에서 국힘당 공천에서 용산 친륜들이 다 잘려나간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공천이 되게 공정한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도 돼요. 하지만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검사만 10명 가까이 공천을 받았어요. 단수 공천이 확정된 사람이 7명. 그 다음에 단수 공천이 아니라 경선까지 치면 9명. 그리고 경선을 붙지만 검사들끼리 붙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들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는 한 곳까지 포함해서 총 10명이에요. 유상범 그리고 유상범 의원처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공천이 확정될 사람들도 수두룩하다고.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 경쟁자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이 지금 정선 태백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나갈 사람이 없어요. 유상범이 거의 독보적이야. 그러면 뭡니까? 벌써 한 12명 정도는 검사들로만 세팅이 끝난 거예요. 지금 국힘당에 단수 공천 받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다 합쳐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 10명 이상이 검사들이라고요. 보세요. 이래 놓고서 이게 친륜 공천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하는 꼬라지 보세요. 이기는 공천에 밀려나는 찐륜? 이거는 내일 신문. 소위 말하는 NL계. NL계 신문인데 여기서 이기는 공천에 밀려나는 찐륜? 경선하거나 험직하거나. 참. 검사들은. 여기는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용산 출신 비서관들이 경선에 가거나 험직하거나 이런다라는 식으로 떠버리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웃기는 게 친명은 경선하면 자객 경선이라며 친명하고 비명하고 경선 붙이면 그건 자객 경선이고 윤석열이 자기 비서관을 붙이는 건 그거는 자객 경선 아닌가? 그렇잖아요. 여기 경선하는 게 엄청난 것처럼 얘기해. 민주당은 이재명은 자기 비서관을 경선에 붙이면 그걸 보고 자객 경선을 시킨다고 그러고 국힘당은 윤석열 직계를 경선에 붙인 거 가지고 이건 공정한 경선이라고 그래요. 왜 똑같은 건데 이렇게 평가가 다르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권은요. 검사들로 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로 싹쓸이하는 검차 싹쓸이 공천이 이제 현실화됐어. 아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죠? 명단 쭉 보셨죠?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야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구나. 아 정말 참 세상 참 기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걸러내줘야 되는데 거짓말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건 사실상 고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니 기레기 기레기 욕먹는 거 아닌가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댓글 한번 볼게요. 철희님께서는 외신은 기자인데 우리나라는 기레기라고 하셨고요. 정호님께서는 제1개혁 대상은 수거언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민구님께서는 앞으로 검찰국회로 가는구나 라고 하셨고요. 오드리님께서는 TV조선이 프레임 짜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깨어있는 시민이 된다라고 하셨네요. 자 민심님께서는 국짐당들 전수조사라고 하셨고요. 허브향기님 진짜 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생즉스생님 장명국. 네 장명국 씨가 만든 데가 네일신문이죠. 정리를 잠시만 해볼게요. 검사 출신 중에 이미 단수공천이 확정된 사람 심재돈 김진모 이 두 사람은 확정이 됐습니다. 정점식 권영세 김경진도 확정이 됐고요. 최기식도 확정이 됐습니다. 자 몇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벌써 6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성동 오세인처럼 둘 다 검사하기 때문에 경선해봤자 검사가 되는 곳 한 곳이 있고 이원모 박민식처럼 사실상 경선의 의미가 없는 곳도 있죠. 이렇게까지 포함하면 9명. 유상범처럼 아직까지 발표가 되진 않았으나 단수공천이 거의 확정적인 사람까지 치면 10명입니다. 그 외에 검사 출신은 아니라 법조인 출신으로서 윤석열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거나 장관직을 했던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고석, 원희룡, 장영하, 신상범, 장진영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럼 벌써 15명으로 훅 넣습니다. 뭐 고석, 원희룡만 포함하더라도 벌써 10명 이상이 되는 거죠. 이 밖에 윤환홍, 이만희, 오신환, 이수정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 보면요. 20명 가까이 되어버려요. 지금 현재 1차 공선이 마무리된 곳이 단수공천 받은 데가 아마 40곳 정도 되는 걸 아는데 벌써 여기 10곳 이상이 검사이거나 친륜 법조인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4분의 1이에요. 이 비율대로 가면 전체 252곳의 지역구 가운데 4분의 1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한 60곳 정도는 국힘당 쪽 사람들이, 아니 검사들이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는 사실 뭐는 뺐다? 호남은 뺐어요. 호남 쪽에는 검사들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갔다고 하더라도 험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빼주는 게 예의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나왔어요. 이래도 공정한 이기는 공천이던가요? 윤석열 비서관들이 경선에 붙으면 그거는 공정한 경선이고 이재명 비서관이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자객공천이고 그런가요? 언론도 이거 좀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참 답답스럽습니다. 로자장님께서는 자객경선 크크크라고 하셨고요. 수자님께서는 지금 현재 박빙 열세니까 열심히 하자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세표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자고 얘기를 하셨죠. 유저원님께서는 유저레너라고 읽어야 되나요? 유저러너. 유상범은 배우 유호성의 형이죠. 그렇습니다. 보배님께서 20명 넘겠네. 라고 하셨어요. 보시다시피입니다. 여러분 오밤충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정리를 싹 해서 다시 한번 커뮤니티라든지 또는 제 SNS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널리 널리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밤충의 뉴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충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정리를 풀어줍니다. 그럼 집에 오신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정 ? chúng tape이 해도 원작인지 그의ił ub